네, 붕어붕어입니다. 네, 오늘은 4월 22일 우리 또 구조사님께서 열심히 또 쌍계천, 남대천을 활동하시면서 쩐나갈 저녁에 가십니다. 산란전에 빵빵한 붕어를 보여주는 붕어들입니다. 네, 하루 저녁에 뭐 한두 수씩은 거뜬히 합니다. 네, 붕어붕어붕어입니다. 네, 대물나라 특파원이 또 쌍계천, 남대천을 또 디비면서 소식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.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. 갈 시간이나 여건이 안이 되어서 또 단골 손님들이 활동을 이렇게 해줘요. 초저녁에 시작을 해서 저녁에 딱 하고 퇴근하는 우리 구조사님. 와, 쌍고기, 와, 이거 45가 넘네. 40인가? 네, 쌍계천, 남대천 소식이 줄줄이 들어옵니다.